안녕하세요 와 옛땅 왔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믿지? 저 기다렸죠? 다 알아요 왜냐면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쵸? 제가 뭐였지? 왠지 모르겠는데 일요일 날 브이앱을 요즘에 자주 켰더라고요 그쵸? 한 3주 정도 일요일마다 켰죠 그쵸? 여기서 히얼 그쵸?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도 혹시 믿지가 날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해서 켰죠 소통왕였던 맞아요 저 소통왕이에요 저 컨텐츠 찍을 때도 저희 언니들께서 불량퀸이라고 해주세요 불량퀸 소통왕 불량퀸 머리색 다 뺐네 머리색 바꿨네 역시 보는 눈이 있군요 믿지 네 염색을 했습니다 밑에 그 무지개 친구들은 무지개 친구들은 이제 빠빠이 해야 할 것 같아서 빠빠이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톤 정리를 하면서 색깔을 조금 바꾸게 되었는데 예쁜가요? 해가 예쁜가요? 뭔가 해보고 싶었던 색이였는데 뭔가 해보고 싶었던 색이였는데 제가 오늘 원래 좀 못 외우고 해서 그냥 한 번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 한번 조금 더 손해봐보겠습니다 뭔가 약간 오늘 머리 염색한 게 다른 느낌 괜찮나요? 어? 머리 되게 좀 잘 된 것 같아 네 그쵸 뭔가 조금 약간 좀 살아있는데 네 오늘 고정 프로그램 되어 있네 3주 내내 고정 3주 내내 맞죠? 지금 3주째죠? 3주째죠? 네 3주 내내 고정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옛떵의 밤 옛떵의 밤 옛떵의 밤 어때요? 옛떵의 밤 떵 밤 떵 밤 뭔가 좀 그런가? 떵 밤 옛 옛 옛떵 옛떵 옛날 밤 같기도 하고 옛떵 옛떵 미찌가 되게 관찰을 잘하네요 귀걸이도 예쁘다고 해주시고 귀걸이 예쁘다 감사합니다 반대쪽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사연이 있어요 어제 피어싱을 바꾸면서 여기 끝에가 여기 양쪽 끝에가 사실 조금 많이 관리를 못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그래도 막히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 넣어줬는데 이쪽은 잘 들어갔는데 이쪽은 이쪽 끝에가 귀걸이는 들어갔는데 피어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 왜 귀걸이는 들어갔는데 피어싱은 안 들어갈까? 아무도 아 그래 많이 관리를 안 해줬긴 하지 하면서 이제 피어싱을 이제 깨려고 노력을 해다가 조금 무리가 있었나봐요 조금 어제 빨개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 의지로 이렇게 잘 넣었습니다 소독도 하고 관리를 해줬죠 오랜만에 귀관리 다 기다려줄게요 살티가 그건가요? 한번 본 적 있었는데 뭔가 막히진 않았는데 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그거일 것 같아 뭔가 너의 눈은 고양이 같다 저 이제 샵에서 메이크업을 하다가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외지는 나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 진짜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 명은 걸어다니는 고양이 한 명은 이제 진짜 동물 고양 고양이는 산책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이렇게 산책하고 산책을 제가 시켜줘야겠죠 근데 저희 집은 아직 멍멍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눈은 너무 예뻐요 별이다리 사랑이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라이트 퓨리 닮았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 친구도 매번 진화하던데 그쵸? 저한테도 다 온다고요 미찌 미찌가 열심히 만들어준 저의 이번에 그거 봤는데 그 비니도 쓰고 제 레인보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걸어두신 거 저 봤어요 저도 저한테도 제보가 옵니다 여러분 닮았던데요 세상에 근데 뭔가 제가 순위를 꼽아 보자면 달라달라 IC 워너비 나시아 있잖아요 생각보다 워너비가 좀 문화했던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달라달라 그 양갈래가 조금 임팩트가 좀 컸던 거 같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 그거는 좀 똑같은 거 같아요 가을여자 예지공주님 뭔가 머리 톤도 가을 같지 않나요? 가을 언니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블랙 블랙 Today's TMI TMI Today's TMI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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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나면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TMI 이거 뭐가 있을까 내일 월요일 내일 월요일이죠 그쵸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후딱 갔는데 또 이제 머리를 힘차게 보내라고 예지가 왔습니다 예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치킨 치킨 먹었어요 치킨 치킨 아 오늘의 TMI 제가 오늘 그 나가서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사오려고 나갔는데 닭강정이 있는 거예요 닭강정이 있는데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먹을 메뉴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뭐 먹지 뭐 먹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닭강정이 눈에 보이는데 먹고 싶은데 뭔가 사면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왜 먹고 싶은데 왜 사면 안 되는 걸까 이러면서 왜 그런 촉이 오는 거지 하고 제 촉을 한번 믿어보고 안 사왔거든요 근데 마침 숙세 들어왔을 때 리아가 치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거다 싶었죠 뭐야 치킨 시켰어? 나도 사보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하면서 치킨 파티 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예지 촉 많이 늘었는데 이러면서 저 혼자 스스로 네 혼자 총 예지 이것이 뭐다요? 근데 이렇게 하면 광나는 거 같죠? 광난다 광난당 이치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본 적 없죠? 그쵸? 오늘이 날이야 오늘이 날이야 맞아요 믿지 저 점 뺄 건데 점을 뺄 거예요 점을 뺄 거예요 이쪽 점은 안 뺄 거고요 얘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코는 믿지가 빼지 말라고 해서 안 뺄 건데 사실 이 친구는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연결고리 그쵸? 이거는 냅뒀다가 제가 그 오픈하고 싶을 때 오픈하고 가리고 싶을 땐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그쵸? 괜찮죠? 믿지한테 허락 맡아야 돼 괜찮죠? 여지 점 많아도 소중해요 점 많아도 소중해요 빼지 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점은 자꾸 가리게 되더라고요 이쪽 점은 그 때마다 다르긴 한데 그 때마다 다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빼지 마요 되게 빼지 말라는 미치가 되게 많네요 되게 많네요 예지 뜻대로 가까이 와줘 머리가 너무 길어 많이 길었죠 근데 진짜 많이 길었어요 아 저 몰랐는데 제게 입술 진짜 많이 내미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약간 습관들인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막 자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안 그랬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지? 아우 아우 모르겠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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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바뀐 데가 거긴가? 남신경 쓰고 살긴 아까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오랜만이다 잊고 있었어 남신경 쓰고 살긴 아까워 이걸로 바꿨죠 그쵸 와 짱 오랜만이다 이거 한 2주차까지 아마 그렇게 하고 아마 그게 조금 이제 뮤비나 이런 거는 예쁜데 무대에서 봤을 때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서 바꾼 거 같았어요 그런 거 같습니다 와 바뀌었어요? 모르는 게 많죠 그쵸? 그쵸? 저희도 가끔씩 옛날 영상 보면은 아 원래 이거였지 싶어요 남신경 쓰고 살긴 아까워 재밌었는데 그것도 제가 오랜만에 그 이제 그 영상 그 너튜브를 보다가 워너비? 워너비 단체직캠을 한 번 봤었거든요 최근에 단체직캠인가? 근데 어쨌든 봤었는데 저희 지금 세상 어렵던데요 진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진짜 세상 어 네 근데 워너비가 좀 그런 거 같아요 다른 것도 그런 건 그럴 수 있는데 제 눈에는 뭔가 약간 워너비가 진짜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끼리 이제 나시아이 준비했었을 때 나시아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매번 준비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당연히 이제 처음 배운 게 몸에 안 있기도 하고 이거 가는 과정 중에서 되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다섯 명 다 워너비보다 나시아이가 어렵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비활동기 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컨텐츠 이제 찍으면서 여쭤봤어요 이제 저희 워너비가 더 어려워 보이냐? 나시아이가 더 어려워 보이냐? 근데 나시아이가 더 쉬워 보인대요 워너비가 왜 그러면서 에? 안 돼요? 이러면서 워너비가 나시아이가 더 어려워 보여야 되는데 이랬는데 한 번 언제였지? 저희 슈퍼온택트? 그거 했었을 때 아 네 워너비랑 달라다가 연달아서 했잖아요 진짜 와 여태까지 했던 무대들 중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와 이건 뭐지? 진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이러면서 나시아이는 나시아이랑 워너비랑 좀 동급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힘든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워너비가 어깨춤 때문인지 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어깨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래 그 힘들지 않아요 네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고 나시아이는 가야할 길도 많고 저희끼리 항상 번호를 체크해요 그 이제 센터가 0번이고 1,2,3,4,5 이렇게 연습실이 쩍 깔려 있는데 나시아이가 한 원래 처음에 한 3.5? 3.5까지 가서 사실 그 대형은 정말 인원이 많으신 분들 아닌 이상 사실 5명에서 3.5까지 갈 일은 없거든요 거의 2가 항상 끝이거나 하는데 그것도 좀 줄여줘서 한 3? 첫 시작이 3이에요 진짜 이번엔 대형이 되게 유니크하고 예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워너비는 사실 뭔가 안무가 어렵진 않았어요 뭔가 오히려 댐프도 처음 배우고 나서 다섯 명에서 했을 때 되게 우와 왜 이렇게 잘 맞아 보이지? 라고 하는 그런 안무였었어요 맞추는 게 되게 원래 다 힘들거든요 근데 워너비 댐프가 은근 그냥 동작만 알면은 동작이랑 박자만 알면 되게 잘 맞아 보이는 안무였어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때 처음으로 우와 우리 뭐야? 되게 잘 맞는 생각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진짜 뭐가 더 어려워 보여요? 믿지? 나시아이랑 워너비 나시아이랑 워너비 나시아이랑 워너비 난 이제밖에 안 보여서 큰일인데 무대에서 저도 보고 전체도 보고 멤버들도 보고 나시아이랑 워너비 나시아이 둘 다 워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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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요? 워 다 워너비라고 하시네요 근데 아 여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해보니까 나시아이만 했을 땐 몰랐는데 같이 해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구요 워너비 워너비야 나시아이 멀리 멀리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둘 다 힘들어 보여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험 받으면 다 와 하는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너비는 어깨춤 어깨춤에서 와 이랬었고 댐브 댐브 때 그 딴딴딴딴딴 헤이 딴딴딴 할 때 거기 부분이랑 거기 너무 좋았어요 여기 너무 좋았어요 헤이 여기 진짜 쾌감 짱이에요 진짜 여기는 웬만하면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진짜 너무 좋았고 너무 예쁜함은 너무 많죠 그걸 소화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시아이는 사실 나시아이 지세이 원추 하고 내려가는 거기를 처음에 누웠을 때는 이제 몸 모르고 막 눕다가 갈비뼈에 멍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크게는 아니고 정말 예정도 이제 멍이 들어섰는데 뭐야 나 멍들었네 이러고 되게 그러다가 나중에 요령을 찾았어요 갈비뼈가 안 닫히는 요령 그리고 거기가 되게 새롭지 않아요? 전 무대에서 누워있는 거를 어우 네 누워서 안무하는 건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그 눕는 것도 박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끼리 이게 무릎도 안 닫혀야 되고 여기도 안 닫히는 약간 알죠 엉덩이로 집어야돼 그래야 안 아파요 바닥 청소 위치가 다 했네 근데 흰 옷 입을 때 좀 걱정 많이 하긴 했어요 이게 원지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왜 신발도 이제 밟고 저희가 열심히 잠발로 밟은 거를 다시 또 누워서 하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밸런스 게임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여기 되게 살기 위해 먹는 것 먹기 위해 사는 것 먹기 위해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살기 위해 먹는 거 살기 위해 먹는 거 먹기 위해 아 잠깐만 이거 좀 딥하게 들어가니까 좀 어려워지네 먹기 위해 살기에는 하고 싶은 게 많죠 그쵸? 근데 살기 위해 먹는 거는 그렇다고 먹을 걸 그렇다고 먹을 걸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걸로 갑시다 먹는 거 좋죠 미찌와 짱친 잇지와 짱친 저는 미찌와 짱친 잇지는 네 조금 많이 알아서 그런지 네 많이 알아서 그런지 새친구 새친구를 이제 만나는 거죠 노래 100번데 춤 100번 노래 100번 춤 100번 춤 100번 노래 100번이 조금 체력적으로 덜 힘들지 않을까요? 아닌가? 반반은 안 되나? 혹시? 갑자기 베너스 게임?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시작됐네요 예지 아직도 단무지 좋아해? 단무지 좋아해요 근데 요즘 안 먹은 지 좀 됐는데 최근에 쌀국수를 먹다가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단무지 아직도 좋아하죠 거울보는 연기해주세요 거울보는 연기해주세요 는 뭐예요? 거울보는 연기요? 거울을 거울을 막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쵸? 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거울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겠죠? 그쵸? 뭐가 뭐 이렇게 들어갔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거울비도 막 이렇게 보진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저 그렇게 안 봐요 자아도취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부끄럽네 거울만 자아도취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울 진짜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들켰네 나만 하려고 했는데 거울 맨날 보나요? 믿지 거울 맨날 보죠? 그 세수할 때 거울 봐야 안 봐요 양치할 때 거울 봐야 안 봐요 보죠 저도 봅니다 거울 보면서 감탄해주세요 와우 제가 감탄하는 건 믿지가 많아서 감탄하는 거예요 제가 감탄하는 거예요 채팅 아무거나 자기 얼굴을 믿지 이렇게 모으러 갈 거예요 내가 웃는 거예요? 헤이 헤이 믿지 미치도 날 너무 몰아봐 믿지도 모르고 믿지도 몰면 나 어디로 가 두 손 다 들었당 짠 김치 치즈 라고 밸런스 게임을 주셨네요 김치 치즈 요즘엔 김치 채 누구로 알까요? 무엇을 고민하시는 거죠? 무엇을 고민하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데 출출하지 않나요? 라면 안 드세요? 라면 저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제일 좋아해요 ㅇ 기읍 ㅈ 끝 사발면 좋아해요 이거는 다들 좋아하시겠죠? 다 좋아해요 근데 미지가 써주네요 댓글로 그쵸? 이거 맛있어요 그거 진짜 그 알죠? 그 물놀이하고 먹으면 최고인 거 영어 레슨 재밌어요? 당연하죠 영어 레슨 너무 재밌어요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잊지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질문만 적어 거울 봤어요 거울 봤어요 저도 봤어요 시험공부 시험공부 하시는구나 힘들죠 이제 곧 수능이니까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찌 생각했어요 하루 이찌 생각 몇 시간? 몇 시간? 솔직하게 갑시다 몇 시간? 3시간 24시간 24시간 3시간 진짜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진심이 느껴져요 최소 10시간 5시간 해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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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덕했어요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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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잇지월드 양치할때 빼고 다요 우리 생가 그렇게 많이 해주다니 웰컴 투 잇지월드 이제 생각을 그렇게나 많이 해주다니 감사합니다 그림으로 가졌어 그림으로 가졌어 흠 아파서 하루종일 누워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아프지 말랬는데 하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으니까 아프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바람도 엄청 차갑고 감기 되게 잘 걸릴 날씨인데 비타민이나 그런 것도 많이 챙겨드시고 비타민이나 그런 것도 많이 챙겨드시고 아프지마 역당해 oser 그렇고 ne 해왔 칭 저는 건강해요. 여러분 저 요즘 그래도 잠도 잘 자고 있어요. 그건 걱정 안하셔도 돼요. 혹시나 해서 초반에 얘기해 놓고 뭔가 미찌가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래도 꿀잠 자고 있습니다. 겨울 오는데 가을은 다 탔나요? 그 가을 타는 걸 그 머리로 다 넘겨줬습니다. 조금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저번에 우유 마시고 잤나요? 저 우유를 아침에 먹으면 배탈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약간의 TMI. 잘 때 우유? 자기 전에는 괜찮아요. 이제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다음에는 과하지 않은 민트. 민트. 민트 해보고 싶어.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머리에 실험적인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뭔가 민트는 여름에 해보고 싶어요. 겨울은 너무 추워 보이니까 겨울은 좀 따뜻한 색으로 하고 기대할게. 그 있잖아요. 그 색깔 빠진 그 민트 보셨죠? 그 정도 색깔의 올 톤으로 해보고 싶어요. 반모 타임이에요 우리. 반말이요? 반말? 반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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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민트가 생각보다 반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지 해요? 진짜 좋아해. 저 되게 어색해요 근데 반말. 한번 해봐요. 민트도 그러면 반말 하시는 거지?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 안녕. 나는 이지야. 오늘 밥은 먹었니? 반가 반가. 그래 예지야. 친구 맞네. 친구 맞네. 영통하는 것 같아서 좋아. 야 너 좀 이쁘다. 야 고맙다. 전 존댓말 썼습니다. 그러면 저도 존댓말 써야 될 것 같잖아요. 반말. 우린 친구니까. 친구 아이가. 친구 맞네 아이가. 나는 오늘 뭐 했냐면 나는 오늘 치킨을 먹고 치킨을 먹고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왜 이렇게 V를 켰어. 나 잘했지. 무슨 치킨 먹었어? 나는 후라이드랑 양념 반 먹었어. 반반. 반반이 짱인 것 같아. 그치? 반반이 짱인 것 같아. 원래 양념을 더 좋아했는데 후라이드에 소스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 그건 양념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소스도 먹을 수 있고 몰라 그냥 맛있어. 왜 이렇게 웃기지? 웃지마. 나 진지해. I'm serious. I'm serious. 황예지 배운 사람. 알지 알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날개 두 쪽 줄게. 나랑 치킨 먹자. 나 날개 좋아해. 나 날이 안 먹어. 아니야. 안 먹진 않아. 먹어. 먹는데 널 위해서 내 닭다리도 줄 수 있어. 예지야 영어가 많이 늘은 것 같아. 고마워. 신경 좀 써봤어. 치킨 말고 다른 건 먹었어? 오늘 멘보샤가 길거리에 있길래 멘보샤 하나를 사왔다? 근데 치킨에 눈이 멀어서 먹질 못했어. 슬프지? 배가 풀러서 못 먹었어. 근데 걱정 마.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잠깐만. 나 왔어. 연기하는 것 같냐. 뭔가 실제로 안 이러실 것 같은데? 당연하지. 못 이러지. 어떡해. 이거 약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풀릴 거야. 진짜. 우리 딱 10분? 5분? 5분만 반모 할까? 5분만? 10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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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그래. 좋아. 그러자. 그래. 혹시 너 황예지 알아? 그럼 알지. 알고말고. 넌 알아? 너넨 아니? 황예지를 아니? 그럼 혹시 신유나. 그 친구 유명하지. 그 친구 스탠드아웃 하기로 유명하지. 그 세상 제일 예쁘다는 애? 그게 황예지의 신유나야? 누군지 얘기해줄래? 난 궁금하거든. 나는. 아니야. 이건 정답. 정답노래. 답정. 답정. 답정노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저스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마도 황예지? 아마도 황예지면 아마도는 빼는 게 어떨까? 정답노. 정답노. 아. 순위를 못 매긴다던데. 괜찮아. 투답도 괜찮지. 근데 내가 알기론 3명 더 있는 걸로 알아. 거기서 순위를 매기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댓글 읽어줘. 속상해하지마. 내가 읽어줬어. 난 다 보고했거든. 뚝. 에지. 지금 연기통 같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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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지금 연기통 같아. 내가 봐도 그래. 미안. 조금.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잘 해볼게. 오늘 친구 많이 사귀네 고마워 다들 베프야 지금 번역기 돌린 것 같아 베프 우리 친구 먹자 넌 친구를 먹니 미안 네 너 뒤에 귀신이야? 너 귀신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없어 없어 오늘 귀신도 친구 하면 되지 그거 알아?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찾아온대 너 오늘 조심해 너 오늘 조심해 네 그 깜찍이들 알지? 난 거기서 다 귀엽지만 헷이 귀엽더라 누가 만든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더라 This time 오늘 밑집 많이 웃네 나 때문에 많이 웃네 다행이다 나로 인해 웃을 수 있으면 난 그걸로 만족해 5분이 지났네요 5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러워져 있을 거예요 좀 괜찮아질 무렵에 끝나긴 했어요 조금 조금 평생에 좀 반말 안 돼요 평생은 안 돼요 가끔씩 미즈를 그동안 즐거웠어 그동안 즐거웠어 반말 모드 너무 좋아요 반말 모드 너무 좋아요 번역기 다들 좋아하세요? 번역기 좋아하세요? 저 번역기처럼 말 되게 잘하는데 거친말 해도 좋다고요? 아니에요 거친말은 믿지한테 안아줘 하면 안 되지 예쁜 말만 해도 모자랏돼 번역기 모드 I love you, Yechi 조금 괜찮죠? 내 마음을 주목해주세요 저 연기하는 곳인 줄 알았다고요? 저 연기 시키면 잘해요 시키면 잘해요 우와 신기해 우와 내 개인기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해주다니 고마워요 말 다 했어 이거 기억난다 말 다 했어? 그거는 찐텐으로 나와야 돼요 화난 연기도 조금 찐텐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노래를 안 틀었네 노래를 안 틀었네 그쵸? 슬슬 틀어볼까요? 슬슬 한번 틀어봅시다 슬슬 한번 틀어봅시다 슬슬 한번 틀어봅시다 표투스 연결을 연결을 어?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더런 더런 이제 방법을 안다구 이제 방법을 안다구 응? 응?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누우면 되는데? 오 됐다 맞아요 오늘은 무슨 노래를 들려주지? 무슨 노래를 들려줄까? 오늘은 뭘 드려주지 고민을 해봐야겠어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왜 믿지? 듣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진짜 많다 애지 목소리 제 목소리가 듣고 싶은가요? 아이디 어? 아이디 맞네요? 이 시간에 아이디 흠 좀 돋워볼까? 저 아이디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뭐 아이디 아이디 아이 Tell me your item 천일풀 사이븐 다치 넌 어디서 뭐를 고인아 답답하니 답장은 없구경 이 시간에 아이디라니 출근할 때 가끔씩 듣는데 Face to face 너도 빛나는 느낌 너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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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끌리는 너 모두 널 알고 싶어 Tell me your ID 전부 다 끝까지 널 알고 싶어 내게 말해줘 Tell me your ID 오직 너와 널 원할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말해줄래 Tell me your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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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D So tell me your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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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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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만 셋째 맘대로 안 돼 Oh no no I'm not a good man 뮤진이랑 너무 파트 잘 어울려요 여기 잘 봐봐 장탄네 walking 내게 되는 게 runway Tony Jorce and I'll show you mine Mine 끝내기 전에 아직 끝난 게 아냐 동기보아도 좋죠 이 시간에 동기보아도 좋죠 짱인데요 검사 habil הן reminding 또 준에는 다가야 예지 최고기잖아 동기보아도 좋지 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 게임을 잘해서 그렇지 제가 한 말이 막 그런건 아니거든요 오 뭔가 저 여기 신나는 거 들어도 괜찮네요? 기분이 좀 덜다 오 신나는 거 들으니까 좋은데요? 미치 고마워요 뭔가 이 시간에 신나는 거 했는데 너무 신나 또 뭐가 있을까요? 너바디 라이큐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너바디 라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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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도 이 뮤직비디오 보면우컥 웅컥홉해요 뭔가 미국 투어하면서 되게 그 순간을 되게 되게 잊지 않게끔 남겨준 영상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끼리도 되게 어쨌든 스케줄이랑 활동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유인 것 같고 이 집 콘서트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출근할 때 뭔가 있지 노래로 출 퇴근길 노래를 정하자면 아침에는 아이디 아니면 surf를 듣는 것 같고요 퇴근길에는 비었나? 아니면 노바일라이큐도 퇴근길에 들어도 좋더라고요 너무 지켜주지 않던 것 같아요 너무 지켜주지 않던 것 같아요 너무 지켜주지 않던 것 같아요 여기 미찌가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또 저희를 걸어와 주신 다른 분도 있을 테니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노래로요 무슨 노래를 틀까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영업 싸워 쉽지는 않을 그런 얘기 서로를 마주 보던 눈빛과 짜릿했던 우리 떨림도 조금은 흘려진 것 같아 I wanna be 자꾸만 널 그려 그려 잊지 않기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We in love 우리 알고 있잖니 Heart to heart 너도 느끼지 Hello Hello 조금 기다려줘 We can be together 왜 다 울어 왜 왜 느껴봐 하니까 왜 꺼졌어 이거 너무 힘들면 안 되겠다 이거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의, 현장에 어, 어 뜨겁게 뛰던 너의 심장과 두껍게 뛰던 너의 심장과 난 좋게 했던 이야기도 우후 원진만에 잊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거 같아 내가 믿는 걸 너도 믿고 있지 이제 넌 something needs 침이 속 들어 왔어 이거 코러스도 집중에서 들어보시면 되게 많이 늘어가 있어요 많이 녹음을 해가지고 신경 써서 많이 녹음해서 그것만 따로 들어도 재밌어 너에게 닿기기도 하고 있어 It's gonna be 여인 안을 잡아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면 너도 느끼지 계속 느낀다고 할 때만 꺼지네요 그쵸 이 시대의 영웅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슬퍼 이 노래 들으면 미찌랑 같이 들으면 더 울컥해요 알아요? 비닐러브 너무 좋은 곡이에요 그쵸 영업이 조금 되셨나요? 미찌가 불러서 좋은 곡인 것 같아 미찌를 미찌 생각을 가득 담아서 뭔가 되게 이거 부를 때만큼은 약간 진지해진달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츠노노 대츠노노 진짜 좋아하죠 제가 대츠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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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 대츠노노 와 이런거 콘서트하면 너무 좋겠다 그쵸 윗쯔 너무 좋겠다 집이어서 크게 그러진 못하지만 이거 처음에 전지 밑지가 되게 많이 헷갈려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입지곡은 콘서트랑 잘 어울려요 신나는 밤이다 내일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지찍 콘서트 1년 예약이요 지찍 콘서트 1년 예약이요 저희 같이 조금 신나게 놀고 싶다 그쵸 신나는 밤이에요 여러분 신나는 밤입니다 진짜 왕방빵 파트 좋아요 혹시 왕뽀뽕왕뽕 거기를 왕방빵이라 하시는 거예요? 드럼타타 거기를 여기가 사실 근데 저희도 발음이 조금 약간 되게 그게 왜 싱그러웠는데 진짜 왕방빵으로 들리네? 왕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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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왕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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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cil 입지에게 영업이 좀 되셨나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도 일단 저희 노래 이거 말고도 정말 좋은 노래 많습니다 믿지라면 한번 더 듣고 오늘 영업을 당하셨다 그러면 세 번 들으세요 믿지도 한 같이 세 번 세 번은 듣고 자자 다음에는 뭔 노래 듣지? 이 시간에 동기보아 들으면 저 잠 못 잘 텐데 텐션 짱일 텐데 그쵸? 한번 들을까요? 동기보아 많네요 많으니까 믿지가 듣고 싶다니까 잊지 미안 시끄럽지? 미안해 학교 불태우고 꿀댐 다자고요 동요합니다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죄송해요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죄송해요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연습실이었으면 좀 크게 불렀을 텐데 아쉽다 아쉽다 공부 포기 랩 나온다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스프리타 뭔가 되게 이게 빅션이 되게 힘이 들어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수능 금지곡 나는 공부를 기브업한다 배우 Uma graduation роreaming 해외 развит이에요 I'm gonna show you now, like this 집이에요? 집입니다 와 왜 이렇게 신나지? 여러분 신나는 밤이에요 신나는 밤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역시 음악의 힘은 대단해 이렇게 넘어간다니 응? 꼬집? 이러면 볼 빨개질 것 같아요 그 자연 볼터침 어? 진짜 됐어 됐죠? 그쵸? 오! 됐어! 진짜 됐어요 오! 오! 진짜 됐어! 와 짱 신기해 짱 신기해 그쵸? 앞으로 이렇게 할까봐요 이러면 근데 붓기 빠진대요 여러분 알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오! 자연 불터치 아 짱 웃겨 자연 불터치 근데 아픈 거 아니야? 아마 아프진 않아요 코도 만약에 코도 빨개질려나? 그렇네 오! 빨개졌어! 빨개졌어! 빨개졌어 오늘 상당히 신나게 가네 아 네 오늘 이런 가끔씩 이렇게 신나게 가줘야죠 이런 분위기라고 되게 함 자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오! 금방 없어지네 뭔가 또 신나는 게 있을까? 아 나 신나고 싶어 저 신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쵸?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여러분? 신나고 싶어 제가 오늘 영업을 제대로 해보지요 진짜 이 노래 저희끼리 가끔씩 저희끼리 이 노래 틀면서 비하인드 얘기해야지 이 노래 틀면서 비하인드 얘기해야지 하하하하 이 노래 한사랑 아 아이씨 이거 녹음 너무 잘했어요 이거 녹음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피하지마 너 피하지마 너 피하지마 너 더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더 아 이것도 콘서트에서 하면 너무 재밌겠다 여기 나오나? 아 2절에 나온다 이거 저희가 녹음한거에요 들리세요? 이거 저희가 녹음한거에요 먹때리 따가우시 썬나 무심 뭐들이 그렇게 멋서려 난 절대 먼저 안 움직여 시켜요 그 여기에 여기를 원래는 갖고 있는 사운드로도 올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그 해 주시는 분 디렉 해주셨던 분께서 디렉터님께서 그 되냐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거야? 여러분 저희는 당연히 할수있죠 그리고 이때 이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더 소리높혀 더 소리높혀 이거 하니까 다들 안에서 진짜 완전 텐션이 진짜 완전 짱이었어요 더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다 이러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예지가 설명을 주니까 노래가 더 재밌다 그쵸 이게 백그라운드 그것도 잘 들어야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곡 나오면 하나하나씩 다 뭘 녹음한지 아니까 들어보는데 믿지는 사실 메인이 위주로 들리고 뒤에를 들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그런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끼리 진짜 앞에서 이러면서 진짜 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유나가 너무 웃겨가지고 누군 목소리인지는 몰라요 저희도 누군 목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예지는 우리 고양이 밤만 되면 흥분하는 거 같다 요 며칠 캄다운 했으니까 조금만 근데 원래 저희 이츠가 밤이 되면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맘 같아서는 네 더 틀고 싶지만 아무래도 조금 네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래는 딴 걸 틀 거지만 그거 있잖아요 신나는 노래를 틀면 더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노래를 잔잔한 공부로 제가 믿지 추천해주고 싶었다는 노래 있었는데 이거는 어느 때 듣기 좋냐 상황 설명을 해주자면 멍때리고 들으면 되게 좋아요 이 노래 뭔가 되게 이 노래를 제가 되게 오래 들었었는데 저의 첫 월평곡이자 첫 월평곡이자 제가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 갑자기 차분해졌어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아요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I just wanna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now I just wanna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now I just wanna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now I just wanna know you know 이 노래 제목 안 상했네요 All I know is beside your own And your eyes looking like coming home I know, I know it's a symphony Everything has changed All I know is you have to talk You'll be my and I'll be your soul I know it's a day It's everything has changed 이거는 Taylor Swift의 Everything has changed 라는, 어?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Everything has changed 라는 곡입니다 에드쉬런님과 같이 한 곡입니다 I know I feel You must don't just butterfly It's the beautiful kind Making up for last time Taking by making me feel like I just wanna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I just wanna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I just wanna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 뭔가 되게 햇볕처럼 이렇게 내리쬐면서 뭔가 되게 멍 때리고 바람, 뭔가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들어와, 너무 좋은 냄새 And I know it's a simple number Everything has changed Oh, I know it's a hard door You'll be my and I'll be your soul I know since yesterday Everything has changed Come back and tell me why I'm feeling like I miss you Oh, this time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The music In my mind Yeah Well, I just wanna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You better know I just wanna know you, know you, know you All I know is the sun 흔들면 안 돼 All I know is the sun It's the dust of your highest touch All I know is pouring rain Everything has changed All I know is the new fun place All my days I know your friends All I know is the day It's everything has changed 노래 너무 좋다 만족 제가 좋아하는 기타 반주와 함께 너무 좋은 곡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님의 Everything has changed 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나는 거여서 또 잔잔한 거를 또 기분 좋게 부르는 것도 되게 좋네요 이게 콘서트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두 곡 정도 들어봅시다 무슨 노래 들어볼까요? 에잇? 에잇 노래 되게 많이 해주시나요? 저 에잇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이유 선배님은 최고죠 진짜 이거는 뭔가 되게 들으면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아이유 선배님은 최고예요 우리의 역사를 여행해 우리는 오랜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어요 그 기억에서 만나 보이버요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보이버요 가사가 너무 예뻐요 가을이 떠오르는 노래 그쵸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가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일상이 뭔가 조금이라도 지루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랜지 우리는 오랜지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그릇나와도 그 기억에서 만나 우리는 서로를 베고 누워 슬프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 결말 따위는 없어 난 영원이라 lingu중 나에게는 영원히 추미풀 제 플레이리스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저도 즐거워요 재밌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은 무슨 노래 추천해 주지? 좋았어 이 노래 저번에 들었었나? 저번에 이거 두개는 기억이 나는데 이 노래를 아! 틀었었다! 이번 틀었었으니까 패스해야지 뭐 들을까요? 잠깐 얘기를 조금 하고 유룰수 누구야? 유룰수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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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사람 오랜만이다 두아리판 님 노래도 정말 좋아하죠 뭔가 저는 되게 노래를 많이 찾아보면서 되게 그림을 많이 그려놔요 나중에 색다른 무대를 한다면 어떤 노래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되게 많이 하는데 그 노래도 되게 두아리판 님 곡을 듣다가 무슨 노래였지? Don't Start Now 그것도 되게 나중에 뭔가 되게 커버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 했었거든요 이 노래도 좋아하고 저는 두아리판 님 것 중에 Blow Your Mind도 되게 좋아하고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러 댄 헬도 되게 좋아해요 아 마지막 노래니까 고민 든다 그쵸? 무슨 노래였지? 자 오늘 예지가 영업해서 미지 1,000명 늘었다 오케이 오늘 성공했으 어떤 노래였지? 제가 찾아보고 있어요 미지 무슨 노래 들을까? 노래 짱 많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다 다르네요 뭐 노래 했었지? 무슨 노래 했었지? 고민 고민하지마 girl Hey you go girl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짜라라라 음 음 신나는 거 듣고 끌네 신나는 거 들을까요? 아니면 좀 잔잔한 거 들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예뻤어도 많이 나오는데 잔잔한 거 1245도 많이 나오고 잔잔한 거 신나는 거 진짜 이거 딱 반 땅인데 신나는 거 오케이, I got it 오늘은 신나게 갑시다 방금 아까 텔러 스위프트 님 노래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의 제주에 오면 돼 또 다른 제주에의 노래 막, 이 노래는 산소에서의 노래는 참,ấn, 공연 흥음 이케 Cause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So shame on me now I blew me to places I've never been Till you put me down now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So shame on me now She retrouve me to places I've never been Now I'm lying on the cold hard ground And double, double, double We've got 모두 No apologies, I'll never see you cry Pretends he doesn't know, but here's the reason why You're drowning, you're drowning, you're drowning I've heard your move on, there's a more inspiration on the street I knew not in your belt is all I'll ever be And now I'll see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그쵸?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이 노래는 Taylor Swift님의 I Knew You Were Trouble 이라는 곡입니다 잎이 조금 보아서 오오오오 오오오오 다같이 키키 같이 영어 중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 이게 크게 못 부르는 게 아쉽네요 이 노래는 I knew you were trouble Taylor Swift 님의 I knew you were trouble 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이 재밌으셨다면 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되게 미찌 덕분에 신나게 또 놀았는데 오늘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찌도 오늘 잠 푹 자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오래 했는데 그래도 오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아까부터 더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업왕 네 DJ 예돌이었습니다 미찌도 굿 밤 하시고요 오늘도 따뜻하게 따뜻하게 이불 꼭 덮고 잠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 미찌 다음 예지가 할 것은 1번 안아준다 2번 안아준다 3번 지금 안아준다 안아준다 감사합니다 미찌 잘 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